엄마, 이거 가져가서 버스에서 먹어 뭘 이렇게 많이 샀어? 뭐,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먹으면 되잖아 이거, 이거 혼내지 말고 아, 참 엄마, 그리고 이것도 뭐? 줄 거 있어 뭔데? 저기, 그 공물성 불, 불 난 데 갔다가 이거 주웠는데 이거 뭐, 이런 거 막 흘러 다니면 어떡해, 엄마는 엄마 정신 잡지? 이쪽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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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